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하루였습니다만 추위 간 물러간 자리로 연일 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전 한때 일부 남부지방에서도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까요. 주변 불씨 점검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창원이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강릉이 22도, 대구와 울산 20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오늘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차츰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